할렐루야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은 타교의 성도님이시고 한 3년 전부터 보청기를 끼셔야만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보청기를 빼시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기가 너무 힘든 상태로 그렇게 불편하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번 집회 동안 오늘 처음 이곳에 오셨는데요 지금 보청기를 빼고도 너무 잘 들으시고 오히려 지금 소란스럽잖아요 이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정도로 보청기를 빼고도 너무 잘 듣고 계십니다 보청기 보여드릴까요? 네 보청기를 지금 빼셨어요 이 분이 보청기를 빼신 거를 이렇게 다 보여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할렐루야 다 버리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은 2개월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술 이후에도 이 양쪽 눈에 시력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집회 참석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지금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치유를 처음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눈과 귀를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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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